이 게임 이름은 이상한 메세지래요 대단히 이상해 보이네요 타이틀이 없네요 고래와 와따시가 작년 리얼 리얼스토리 원래 메세지는 다 많이 쓰지 않나? 메세지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핸드폰이 이상해질 수 있군 제 핸드폰으로 저거 구스타보 도트잖아 저거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저거 시크림 카드에서 썼던 구스타보 도트랑 똑같이 생겼어 엠브이 제너레이터로 만들었나 보다 우와 내 핸드폰도 보다 좋아 보여 아 이쁜이군요 아 이쁜이군요 잡스의 유선이지 나 유스폰 쓴 적이 없어 나 유스폰 쓴 적이 없어 나 유스폰 쓴 적이 없어 기종이 바뀌었어 굉장히 무섭네요 기종이 바뀌었어 아주 소름 돋는 일입니다 더 좋은 기종으로 바뀌었잖아요 슬라이드를 잘못해서 제 리전으로 넘어갔대요 네 편하겠다 응 네 밑에에 밑에 이루 네 미에루 아 미에루구나 지겨? 에이 인기 스타네 자 mv 그치 mv 기본 타일이거든 아는 이시카와 상 하이 유미 상 어 저게 뭐야 헐 벗고 있어 아 아니구나 이거요 제 캐릭이요 구스타브잖아요 시크릿가든에 나왔던 팩스가 되는건가? 친절하네 잘 잤네 아니 메세지보다도 자취방이 되게 부러운데? 칼칼칼 옷이 없대 입어 쭈아 무서워? 이리와 눕지말고 개새끼야 쭈이한테 욕해요 쭈이 누워버렸어 쭈이 누워버렸어 쭈이 누워버렸어 뭐야? 깔끔하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별거 없었네요 소름 돋는거는 기종이 바뀌었다는건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도 쓰고있는거 바뀌면 무서울거야 그치 준아 이번일까지